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영맘입니다. 지금 데리고 나온 아이는 울리, 울리라는 다육이인데 참 생소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울리 다육이. 그런데 이 울리 다육이가 지금 예쁜 꽃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답니다. 꽃망울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정말 특이하게 생긴 울리랍니다. 입장도 보시면 분이 뽀얗고 너무 예쁘죠. 지금 여기 모주보다 이렇게 꽃대가 더 실하고요. 정말 예쁘답니다. 이 꽃대에 올라오신 보시면 와 꽃대가 너무 예뻐요. 울리 랍니다. 울리 이름이. 제가 너무 또 물을 아껴서 밑에 이렇게 하엽도 지금 많이 지고 있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띄워줄게요. 이렇게 띄면 됩니다. 울리. 이렇게 보시면 어우 꽃대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물을 너무 제가 안줘서 여기 보시면 아주 그냥 입이 쪼글쪼글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울리 라는 아이는 처음 접하는지라 입꽂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어미보다 요거 꽃대에 있는 잎들이 굉장히 많이 커요. 두껍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나중에 어느 정도 꽃대 피고 나면 잘라서 요거 적심해서 꽃대는 요렇게 잘라주고요. 잘라주고 저거 적심해서 한번 뿌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뿌리 내릴지는 모르겠어요. 요거 입꽂이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울리 라는 아이입니다. 요거. 정말 예쁘답니다. 예. 울리 라는 아이는 처음 보고요. 이렇게 예쁜 예쁜 꽃대를 지금 하고 있죠. 어우 정말 예뻐요. 네. 울리 라는 아이는 이게 분가루가 이렇게 예쁘게 있는 거 보니까 동영종 같아요. 동영종.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대도 물고 예. 이렇게 지금 꽃대가 한 4개 정도. 4개? 어우 정말 예쁘죠. 겨울에도 꽃대를 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 은근히 목운동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꽃대를 물고 있죠. 새색시마냥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요. 요게 꽃대가 이렇게 피면 나중에 좀 이렇게 활짝 피겠죠. 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너무 물이 고픈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약간 물을 좀 주겠습니다. 물이 너무 고파서 애기들이 너무 지금 말라 있는 상태고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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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너무 말라 있네요. 어. 정말 말라 있어요. 애기들이. 네. 좀 키워야 되는데 제가 물을 안 줘가지고. 와. 물을 너무 아꼈나 봅니다.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아직 초보 유투맘이라. 음. 서툴고 어색하지만 그래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이 너무 많이 고파서 물을 좀 이렇게 저면, 우위로, 상면으로 이렇게 케찹통 이런 거로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주시고요. 아. 이 정도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쁘죠? 와. 정말 예쁘답니다. 이렇게 꽃대물고 있는 울리다육이.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어. 이렇게. 어미무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예쁜가요? 어떤가요? 아. 참 예뻐요. 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분이 이렇게 뿌얗게 지고. 와. 주름 정말 많아요. 정말 물을 아꼈습니다. 제가. 엄청 독하게 물을 안 줬더니 이렇게 마름이 심하고요. 물 마름이. 그리고 지금 거의 위에까지 쪼글쪼글해지고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어. 겨울에 이 꽃대물은 울리 데리고 나와서 제가 예. 한번 보여 드렸답니다. 어. 이거 특이한 적이라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이렇게 울리라는 아이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어. 요거 특이한 아이 같답니다. 예. 울리다육이. 예. 예. 이 분이 있는 거 보니까 어. 겨울에 성장하는 아이 같기도 하고요. 요거 나중에 꽃대 다 피고 나면. 음. 요게 꽃을 일찍 안 잘라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미무즈가 약간 모양이 일그러졌는데 다행히 여기 밑에서 꽃대가 올라와서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에서 올라오면은 이 모양이 엄청 일그러지는데 다행히 여기 밑에 하단에 이렇게 꽃대가 있어서 예. 어미무즈는 그렇게 크게 모양이 뭐 일그러지진 않았답니다. 예. 너무 예쁘죠. 와. 물리. 울리다육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엉터리 다육맘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